최근에 만성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를 발표해서 정말 화제인 지킬박사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. 국제학술지 셀이라는 잡지에 제 연구내양을 발표했습니다. 경호 박사 한번 드립시다. 너무 멋지다. 만성통증 이건 어떤 건가요?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.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질환인 거군요. 만성통증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. 또 있나요? 바로 만성통증이 뇌신경제 질환, 뇌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뇌구조요? 뇌구조까지 바꾼다고요? 만성통증 치료의 키. 저희 지킬박사님이 찾으셨죠? 진짜요? 키를 찾았다고요? 바로 NK세포에서 찾았습니다. NK세포.